안쪽으로 한결! 유현준, 패스 선택, 김지원 픽업패스, 45도 3점! 들어맞니다! 지금은 브 후두시 플레이가 이루어졌고요 좋은 석점이 나왔습니다 정창룡의 석점! 리드는 전두 KCC 5대4 선교창에게 샤타러 떨어지면서 던집니다 석점! 정창룡! 이재도의 수비 피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패스 선택 정창영 코너에서 석장 들어갑니다 정창영 선수가 이제는 해결사로 나서네요 3쿼터들과 달리 이 쿼터 중압부터 유팀이 조금씩 맞불에 놓고 있어요 김낙현 강하게 수비를 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바로 측면에서 백샷 김낙현의 득점 김낙현 직접 림을 공략합니다 반칙까지 야 여기 속도 좋습니다 김낙현 선수 자 자랑하는 공격 옵션 중에 하나 김낙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수비로 3대 공격을 저지한 우산견대 모비스 남은 시간 4초입니다 토마스 직접 밀고 갑니다 올라가지 못했어요 빼내는 김낙현 먼 거리 시도 들어갔어요 김낙현 아무도 없었거든요 김낙현의 초장거리 쿼터머저 비탑니다 자 석점 라인 바깥쪽에 나와있습니다 크로스업 이후에 툭 치고 들어갑니다 아셋 마레이 득점 성공 네 저렇게 마레인은 골 밑에서 좋은 자리만 잡으면은 승리 대방이 수대에 민낙폭크 하거든요 네 이승호 뒤로 볼이 안 들어가요 예 네 승 들어왔습니다 마레이 더블팀 패스 줄코 찼습니다 자 직접 해결합니다 아셋 마레이 아셋 마레이 또 한 번 라거나 봉쇄에 성공한 서울 SK입니다 이번엔 단밀호 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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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네 아 지준 선수 디펜스 좋죠 예 예 그전에 또 수비해서 정확한 블락샷 다시 갈라줍니다 최준용의 3점 깨끗끗 좋아요 예 허인용의 패스였고 최준용 오늘 3점 2개 시도해서 모두 클리샷이에요 네 좋아요 쑥 trat 1 2 2 2 ING 3